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택난이 더해가고 있는 이때 서울시내 용산동에는 43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분인아파트가 준공되어 집없는 분인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평 6,600여평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출근콘크리트 라면 4층으로 세워진 이 아파트는 원돌방 둘에다 규모 있는 부엌과 세면대 그리고 수세식 변소, 발코니 등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현역 분인의 복지사업으로 건립된 이 아파트는 재작년 11월에 착공, 만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